정부가 주택 가격 과열 양상을 보인 창원 일부 지역을 부동산 거래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 과열 지구로, 창원시 성산구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와 대출 등 금융 규제가 강화되고, 주택 구매 시 자금 조달 기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초기 과열 지구에서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담보 대출이 제한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같은 정비 사업 규제가 강화됩니다.